요거는 이제 향신료 중의 하나인 마스터 시드. 요것도 아마 올려 먹으면. 양념으로 하나씩 하나씩 더 소스를 얹어서 먹으니까 하나하나마다 또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참 스테크를 먹으니까 고급 떨어졌네. 막 떠들고 먹다가 이런데 보니까 마이스가 막 줄어들잖아요. 원 더맵! 면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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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. 어떤 음식이 더 맛있냐보다는 어떤 장소에서 더 맛있냐라는 말이 많았거든요. 근데 정말 이런 장소. 하늘과 마주하고 바람, 햇살, 풍경, 깨끗한 공기. 이러한 곳에서 먹는 어떤 음식도 다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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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담아둔다